이건 어두울때 써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외장아들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오리코 라는 회사에 대한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제가 요런 외장 케이스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즘 다운은 얇은 타입의 ssd 를 사용해서 외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나온 건데요 요걸 카메라에 달아서 카메라 메모리 용으로 쓰려고 구매를 했던 거에요 근데 몇가지 실수를 했더라구요 예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블레이드 타입의 ssd 가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새로 소개시켜 드릴 새로운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방식은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부 저장 장치의 방법 중에 하나에요 근데 요게 표준화 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좀 많이 혼돈스러운 게 좀 있어요 우선 먼저 이제 알아볼 것은 m.2 는 바로 요 포트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얇게 돼 있어서 꽂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m.2 에다가 뭐 2 2 8 0 2 2 4 2 뭐 이런식으로 숫자 4개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 4개는 뭐를 의미하냐면 2 2은 바로 요 폭을 얘기하는 거에요 22mm 그 다음에 뒤에 8 0은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따라서 노트북인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요거보다 작은 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것만 들어가는 모델도 있고 또 큰 것도 가능한 게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메인보드 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구요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2280 이라고 하는 요 사이즈일 거에요 길이도 요렇게 되어 있어서 메인보드에도 꽂을 수 있고 보통 뭐 이런 어 외장 케이스에도 꽂을 수 있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m.2 다 라는 걸 아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사타 방식 이냐 아니면 mvm 이냐 라는 요 두가지 방법이에요 어 사타 방식은 기존에 있는 사타 포트를 요 m2 세대한 커넥터로 변환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포트가 옛날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 포트에 꽂았을 경우에는 인식이 되요 그런데 좀 더 빠른 속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pci express 슬롯을 사용하는 형태가 있어요 pci2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방식을 쓰는 것이 바로 mvm 이라는 방식입니다 제가 전에 샀던 요거는 그냥 모양만 보고 제일 저렴한 걸 샀어요 그랬더니 이 사타 방식만 지원하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얘는 nvm 이 방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요기도 꽂았더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할 수 없이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지인 중에 한 분이 요쪽 회사랑 뭐 인연이 좀 있어서 케이스 하나 받았는데요 pnc 파트너 에서 만 만든 거구요 에베레스트 인가요 요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픈박스 한번 해볼게요 뭐 최근에는 외장 케이스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어 뭐 성능이나 혹은 이 칩셋 때문에 브랜드 제품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선호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는 칩셋이나 이런 것들은 유명한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한 이런 제품들 이런 컨트롤이 가능한 컨트롤러가 뭐 채용되어 있는 제품들은 실제로 품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as 라든지 서비스만 잘 된다면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고 서비스가 잘 되니까 저는 국산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격만 저렴하다면 어 일단 열어 봤는데요 보증서가 있구요 보증서가 있고 무상 보증 3년 유상 보증 2년 5년까지는 보증이 되는 거네요 유상을 포함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아주 예쁜 케이스가 있어요 아유 케이스가 너무 큰 것 같기도 한데 아 케이블이나 이런 것 까지 다 들어 있군요 그럼 케이스가 이만큼은 돼야겠죠 그리고 짜잔 이렇게 생긴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케이스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건 아답터인 것 같아요 usb-c 타입 케이블이 있는 것 같은데 usb-c to usb-c 그리고 usb-c to 일반 usb-a 형태가 아답터로 있어서 꽂아서 쓰거나 아니면 요즘 맥북이나 요즘 노트북도 usb-c 타입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긴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게 그리고 케이블 길이는 생각보다 짧네요 뭐 저는 어쨌든 카메라에 꽂았을 거기 때문에 요정도 길이가 딱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아 요거를 결합할 수 있는 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얘가 80mm 짜리라고 했잖아요 요보다 짧은 거 쓸 때는 또 여기다 나사를 나사 위치가 바뀌는 형태로 많이 그 범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것만 어 위치에 따라서 나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구요 친절하게 드라이버도 주네요 그러면 한번 요거에 ssd 를 한번 넣을께요 오 오 이거 마그네틱인가요? 마그네틱으로 되어있네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짜잔 아 생각보다 뺐다 꼈다 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되어있어요 예전 모델은 여기 양면 테이프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띄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올리면 되게 그리고 이쪽에 손톱을 넣어서 열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래서 손톱으로 해서 딱 열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구요 이 안에는 이거 그 저기죠 발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면 테이프 형태에 써몰 컴파운드가 있네요 위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쪽에 이것도 알루미늄판 같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판 에 열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밑에 요 보드에 전달할 수 그 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얘가 열이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열이나 이런걸 조금은 신경 써야 되요 초기에 만들었던 것들은 그걸 고려 안 해 가지고 발열 문제를 해결 못해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ssd 가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방열판은 될 수 있으면 달아 주시는게 좋은데 그 문제까지도 여기는 고민이 되있네요 자 일단 여기는 어 2242, 2260, 2280 을 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나사 꽂는 위치가 달라져 있구요 지금 얘가 쓸 것은 저기기 때문에 80이기 때문에 이미 80은 나사가 꽂혀 있네요 그래서 한번 나사를 일단 풀어 보구요 그러면 얘는 여분 나사 네요 여분으로 추가로 작은 사이즈를 할 때는 나사를 굳이 이걸 빼지 않고 여기 있는 걸 추가로 꽂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나사를 빼구요 그리고 얘를 연결하겠어요 아 연결하기 전에 이걸 껴야죠 양면 테이프 써멀 양면 테이프 써멀 양면 테이프 이죠 이거를 싹 이렇게 해서 가운데 놓고 또 그리고 또 태입을 하나 아이고 아이고 그냥 야 아 이 양면 테이브 원숭이 거의 찰흙 같아가지고 모양을 잡아야겠네요 그리고 얘는 칩이 하나 밖에 없어서 열이 많이 날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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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구요. 그리고 나사를 줄여주죠. 그러면 이건 완료가 됐구요. 그 다음에 위에 뚜껑에도 써물 컴파운드에 비닐을 벗겨서 좌석으로 뚜껑을 하면 끝났네요. 생각보다 간단히 끝나네요. 그래서 얘를 좀 버리고요. 케이스 놔두고 꽂아서 한번 연결을 해보죠. 짜잔 아하 불이 들어오네요. LED 이게 다입니다. 별거 없죠. 예전보다 예전에는 막 이런거 뜯어서 나사 다 풀고 뜯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고 테이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까진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걸 많이 안 써봤어요. 최근에 근데 LED PC나 이런 쪽에 그 LED를 이용해서 RGB 이런 광원을 쓰는 것들이 많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름 재밌네요. 이게 혹시 라이팅 하거나 그럴 때 영향이 있을까요? 불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불빛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꽂으면 이 모양의 타탕이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다른 뭐 조종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M.2 외장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최근에는 카메라에도 SD 메모리보다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영상을 찍거나 이럴 때는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어두울 때 써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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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